자 그럼 오늘도 역시 한 번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좀 전에 김현주 참가자가 우리 다 같이 뉴트리온 광고 찍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살을 빼야 돼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. 그렇죠. 한 번 크게 가져야죠. 우리 김현주 형님 잠깐 나와 보십시오. 나와 보세요. 나와 보세요. 어울리나. 김태수가 메인 저긴데. 요거 있잖아요 요거. 약간 요기 있잖아요 요거. 약간 요런 요런 느낌 있잖아요. 김현주 회원님 약간 요런 거 있잖아요. 이런 느낌. 아저씨 요런 거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자 광고 가자. 힘이 너무 없네. 치즈 아닐 거예요. 치즈 아닐 거예요. 치즈 아닐 거예요. 아이 잘합니다. 잘해요. 잘합니다. 귀여워. 자 여러분들 이렇게 또 뭔가 정식도 있지만 약간 좀 재미있는 부분도 있어야 됩니다. 공선생님 나오세요 공선생님. 나오세요 공선생님 네. 재미로 갑니다. 재미로 갑니다. 재미로. 재미로 한 번. 자 준비하시고. 어 벌써 들어갔나요? 나 벌써 들어간 줄 알아요. 머리 한 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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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올리나요? 머리 올리나요? 짜자요. 짜자요. 자 시켰. 아 뉴티리언. 여러분들 뉴티리언 다이리언. 자. 안녕하십니까